다 같이 주신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장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본 거민들이 여우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위에 싣고 그 발에는 날과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우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비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우아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노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분에도 새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무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하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이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부온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하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히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하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오른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하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하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하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오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온을 치자 이는 기부온이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메.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부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하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메. 여호수하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하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하가 그들을 기부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하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돼 태양아 너는 기부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하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친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마케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하에게 고하여 가로돼 마케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하가 가로돼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케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하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 여호수하가 가로돼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네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하에게로 끌어내메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메. 여호수하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하가 그 왕들을 처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하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하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하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하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하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하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하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하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오.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하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하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샌땅을 기부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하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하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론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희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하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하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하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하가 그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하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하에게 명하였고 여호수하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하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곧엔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네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하가 그 모든 왕과 싸운지는 여러 날이라 기본 거민 희위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하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하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해스본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의 왕 시혼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안몬 자손의 지경 야뽀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더시모수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해스본 왕 시혼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류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편 네바논 골짜기에 바을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하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오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왕이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오 하나는 헤브론 왕이오 하나는 야르문 왕이오 하나는 라기스 왕이오 하나는 에글론 왕이오 하나는 게셀 왕이오 하나는 드빌 왕이오 하나는 게델 왕이오 하나는 호르마 왕이오 하나는 아랏 왕이오 하나는 림나 왕이오 하나는 아눌람 왕이오 하나는 마케다 왕이오 하나는 베델 왕이오 하나는 다뿌아 왕이오 하나는 헤벨 왕이오 하나는 아벡 왕이오 하나는 라사론 왕이오 13. 여우수아가 나이마나 늙음에 여우와 14. 여우수아가 나이마나 늙음에 여우와 15.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을갓에서부터 하마세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브론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안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 지파와 함께 루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우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해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안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우수와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해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발과 벳발몬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비스가살로과 베더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스본에 도업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애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널로 죽였었더라. 르벤 자손의 서평 경계는 요단과 그 강까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갓집하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나빠 앞에 아로에까지와 해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해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을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래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애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기레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기레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하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한 땅에서 취한 기업 고체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문하세와 이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업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레위 유다 자손이 길가래는 여호수하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 내의 아들 갈레비 여호수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카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카네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온전히 쫓았은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해 감당할 수 있사온 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와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랫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장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극남단은 에돔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약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여메의 극단 공남양안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데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헬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을 이르고 일곱 신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여메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베다라바 북편을 지나 루벤 자손 포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남편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물을 지나 엔루게를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병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비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랫 여하림에 비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요하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왜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얍루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명 경계가 이루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하가 기랫 아르바 곧 해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풍깃으로 여분 내 아들 갈레베게 주었으니 아르바든 안하게 아비였더라 갈레비 거기서 안하게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희망과 달미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레비 마르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르라 하였더니 갈레비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취하므로 갈레비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교에서 내림에 갈레비 그에게 묻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며 갈레비 윗생과 아레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나무로 에듬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수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림과 부알록과 하솔하닷다와 그리오데스론 곧 하솔과 암함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해스몬과 펫펠렛과 하솔소엘과 부에세바와 비수요자와 바알라와 임과의 샘과 에둘라까 그실과 홀마와 시글라까 만마나와 산산나와 르바흑과 시림과 아임과 림몬이니 모두 이십구 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다뿌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임이니 모두 십사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갑과 딜러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대로과 베타공과 나아마와 마케다니 모두 십육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아홉 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향리와 촌락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닷가지야 수도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이었으며 아스도과 그 향리와 촌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촌락이니 에굽시네와 대해가에 이르기까지였으며 산지는 사밀과 이야띌과 소고와 단나와 기랗산나 고트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아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 길론이 모두 십일 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쁘아와 아베가와 흠다와 기랗다르바 고테브롬과 시오리니 모두 아홉 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었으며 마흔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딘나니 모두 열 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었으며 하룰과 베술과 그돌과 마흐라카 베단옥과 엘드곤이니 모두 여섯 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었으며 기랗발 곧 기랗여아림과 라빤이 모두 두 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다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닙삼과 염성과 엔게디니 모두 여섯 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었더라 예루살렘 검인 여부수사람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사람이 오는 날까지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의 거 아니라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야마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로세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랫배토론 곧 게세를 미치고 그 끝은 받아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루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로다달에서 위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하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로까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받아라 에브라임 자손의 집하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루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졸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세를 거하는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를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문하세 집하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루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러아세압이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러아까 바산을 얻었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의 세례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김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 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러아세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브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하세가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며 여호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러아까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풍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손들이 그 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닥이었으며 길러아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맛 믹무닷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다뿌아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다뿌아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뿌아 우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갔어 그 신의 남편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편이오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 신의 남편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편이오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에 묵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함과 그 향리와 이블루함과 그 향리와 돌의 거민과 그 향리요 그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하나 거민과 그 향리와 무기또 거민과 그 향리들 세 높은 곳이라 그러나 문하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한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하에게 말하여 가로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 여호수하가 그들에게를 대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레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한 사람에게는 베스함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하가 다시 요셉의 적소 곧 에브레임 가문하세에게로 가로대 너는 큰 민족이오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 찌러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18장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신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를 대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삼인식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되 유단은 남편 자기 경례에 거하고 요셉의 적성은 그 북편 자기 경례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미며 각과 루우벤 가문하세 반지파는 요단 자편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하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대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신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업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을 그리고 신로진에 돌아와 여호수하에게나 나오니 여호수하가 그들을 위하여 신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화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로 낫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편 산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략발 곧 기략여하림이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략여하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넵도함을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상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믹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아믹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염해의 북편에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명 경계에 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집하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협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파라와 오브라와 그바람모니와 오브니와 개바니 십이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기부엄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김과 이르브엘과 다를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악과 기레신이 십사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19장 둘째로 시모온 곧 시모온 자손의 집하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벤르바옷과 사루헨이니니 십삼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남방라마 곧 바알라프에까지 이 성들을 둘러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모온 자손의 집하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시모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모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블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릿에 미치고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빼셋에 미치고 용르함 앞 시내에 미치며 사릿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해뜨는 편을 향하고 기슬로 다불에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한 린몬으로 나아가서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헤미니 모두 12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라 스블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안은 이스레엘과 그슬롯과 순엠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멘과 언간님과 에나타와 벳밭했으며 그 경계는 다불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비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안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맞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올림낮에 미치고 꺾여 해 돋는 편을 향하여 베타곤에 이르며 스블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의 골짜기에 미쳐서 베데메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좌편으로 나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겹과 얍뇌를 지나 라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 따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후꼭에 이르러서는 남은 스블론의 저파였고 서는 아셀의 저파였으며 해도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띔과 세르와 한맛과 라깟과 긴네렛과 아담아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앤 하솔과 이론과 믹다레과 호렘과 베나낫과 베세메슨이 모두 19성읍이오 또 그 촌락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빈과 아야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라곤과 요파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미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누네 아들 여우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우아의 명령대로 여우수아에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메 여우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루하살과 누네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신로에서 해망문 여우아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여우아께서 여우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노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오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의 그 이웃을 죽였으미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랴 나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루우벤 집화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집화 중에서 길루앗 나못과 문하세 집화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21장 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누네 아들 여우수하와 이스라엘 자손 집화 족장들에게 나와 가난한 땅 신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대 여우하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하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집화와 시모온 집화와 베냐민 집화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 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집화의 가족과 단 집화와 문하세 반 집화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루손 자손들은 이사갈 집화의 가족들과 아셀 집화와 납달리 집화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 집화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우벤 집화와 갓 집화와 스블론 집화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우하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집화와 시모온 자손의 집화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핫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나기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산지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천락은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야뜰과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따와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니 이 두 집화에서 아홉 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집화 중에서는 기부온과 그들과 개바와 그들과 아나돛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십삼 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내 윗사람 그하 자손의 가족 곧 그하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집화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게셀과 그들과 깁사임과 그들과 베토론과 그들이니 내 성읍이요 또 단 집화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들과 기쁘돈과 그들과 아야론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내 성읍이요 또 문하세 반 집화 중에서 준 것은 단악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두 성읍이라 그하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열과 그 들이었더라 레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문하세 반 집화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곤란과 그 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들을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집화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브랏과 그들과 야르묻과 그들과 언간님과 그들을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아셀 집화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헬갓과 그들과 르홉과 그들을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납달리 집화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한몬돌과 그들과 가르단과 그들을 주었으니 새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열세 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블론 집화 중에서 용르함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딥나와 그들과 나할날과 그들이니 내 성읍이요 루우벤 집화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야하스와 그들과 크데못과 그들과 무바앗과 그들이니 내 성읍이요 갓 집화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나못과 그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십이 성읍이었더라 레위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사십팔 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으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루우벤 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와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와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대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한 땅 신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루아스로 가니라 루우벤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한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 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한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루아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길루아 땅으로 보내어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한 방백씩 열 방백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천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루아 땅에 이르러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례하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루우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하목재물을 드리려 함이여든 여호와는 친히 버라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는 이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재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저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의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폐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이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루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제사장 엘루하살의 아들 비누하스와 방백들이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한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애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노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에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24장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계밀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와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울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도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한 호를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름으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 깨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이를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저편에 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하방 십보레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오레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죽해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 이른 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햇 사람과 키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정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자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정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르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 고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정 을 인도하여 애국 땅 종 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고지 땅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고지 땅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하가 백성의 길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지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와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하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하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를 하였으니 스스로 중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돼 우리가 중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하가 가로돼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하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안지라 그날의 여호수하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윤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하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루에 여호와의 종둔의 아들 여호수하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에 격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하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별을 세겜의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굽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일 이백 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누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 였더라 다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 다만 악에서 구하 없 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 이다 아멘